우와! 빨간 단풍잎!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좋은길 단풍잎을 두꺼운 책 사이에 껴놨지 역시 단풍은 노란색이 예뻐 무슨 소리야 빨간색 예쁘지 오키 생각 어때? 댓글로 알려줘 빨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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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그럼 나도? 우와! 여긴 빨간색 마을? 오늘은 빨강 노란 급식 우와! 온통 빨간색 급식이네 이건 뭘? 빨간색 음식에 맛있는게 많지 어디보자 이건 마라탕? 나 요즘 일주일에 1마라탕은 하는거 같아 친구들이랑 가서 맨날 먹는다? 응? 진짜 맛있어 마라탕만 먼저 먹어보면 매울 것 같아 매운데 되게 중독적이야 국물? 우와! 국물이 얼큰하다 와! 오! 오! 음! 와! 뿌링클 치킨이다! 나 뿌링클 좋아해! 뿌링클 치킨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근데 나 배부른데 그래도 먹방이니까 한입 먹어볼까? 음! 그게 한입이야? 나같으면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한입에 왕 다 먹겠다 소스까지 찍으면 배불러 뭐라고? 야! 프링클을 당연히 소스에 찍어 먹는거지 하.. 배부르다 음.. 맛있어요 야야야야 너 그런식으로 할거면 나 줘봐 치킨? 너 가져가 나 다 먹었어 우와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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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저쪽이랑은 제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먹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서 기본이지 음 먹는다 자 너무 맛있어 치킨 먹을 것 같지? 음 음 톡톡이 이 맛있는 걸 찌끔찌끔 먹다가 맛있을 수가 있어 응? 이유가 안 갔네 진짜 잘 먹는다 나한테 라포키도 있어 치즈들은 거네 한번 먹어봐 맛있겠다 오 진짜 배부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에게 에게 라면 한가닥 찍어 먹네 나같으면 치킨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엉 먹겠다 되게 맵고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김치만두 여러분 김치만두가 좋아요 아니면 고기만두가 좋아요 저는 김치만두 왜냐고 고기만두는 약간 연속으로 두 번 먹으면 자칫하면 너무 느끼하게 되는데 이거는 연속으로 먹어야지요 오 만두피 얇은거 음 음 음 마라타이나 같이 먹으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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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그건 아직도 먹고 있니? 음 거의 다 먹었어 후 거북이나 거북이 그런 동안 저는 우우 여기 생삼겹살이 있네 사실은 젤리지 삼겹살 젤리 우우 직접 삼겹살 같다 그치? 먹어보겠습니다 대당 오 으악 으악 엄청 찌겨 딸기맛 이 빨간 음료수는 비트랑 사과? 제 스타일은 아닌거 같은데 한번 마셔보면 오 음 건강해지는 느낌? 헬로키티 이거 봐 귀여워 음 껌남새 이거 진짜 누구나 아는 껌남샌데 이거 무슨 껌남새지? 기억이 안나 안에 먹어보면 오 오 요렇게 들어있어요 오 음 음 이거 여러번 자주 먹는 순섭감이에요 아니 뭐지 이거? 기억 안나 딸기맛? 와 치즈 에그롤이야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나 치즈 좋아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계란이야 하하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겉에만 먹으니까 치즈 맛이 하나도 안나지 하하 히힛이 느껴얼 얼핏이 그럼 안에 치즈 먹어볼게 안에 치즈 음 치즈 맛이야 그리고 이건 거스터드 룰 이거 노란색 예뻐 음 이 안에 조금 먹으면 음 음 안에 거스터드 달어 진짜 맛있다 하하 이제 진짜 배부르다 와 탈라 너 급식 먹기 전이랑 후랑 거의 비슷하거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먹기 전 이게 먹은 후 그게 뭐야 다 똑같아 그래도 난 배불러 진짜 소식자 인정이다 소식자가 요즘 유행이라 너무 좋아 소식자들 파이팅 오베키 넌 그거 안먹어? 뭐? 이거? 저거 빨간색 아프리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뭐고 해야지 빨간색 최고지 응 그래 맛있어 이거 여러분 이거 맛있죠 파프리카 먹어보겠습니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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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는데 단데 근데 두 번은 먹고 싶지 않다 흐흐흐흫 흐흐흐 흐흐흫 á흐흫 흐흐흐흐흫 오늘도 신나게 노랑 빨간 chamado 굶이싱 먹기 예.. 성공 성공 꿀 꿀 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쇼핑백이 생겼다 뿌 악 이게 뭐지 여기 편지가 있잖아 열어보시오 당연히 열어보지 궁금하니까 빨간색 풍선을 푸시오 여기 빨간색 풍선이 있다 풀어봐야지 나 잘 볼거야 여긴 온통 빨간색 마을에 왔잖아 어 파란색 마을? 어? 어? 갈래 누나 누나 빨간색 마을 갔어? 어? 나는 지금 빨간색 마을 너는 파란색 마을? 맞아 나 지금 파란색 마을에 왔어 어? 갈래 누나 빨간색 마을 갈래 안 갈래? 야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죽을래 뿌 아 재미네 근데 여기 뿌야? 말랑이 거래판이잖아 아 그리고 나한테 빨간색 말랑이들이 잔뜩 있어 어? 맞지 누나 나도야 거래하면 되는건가봐 엄마 파이프파빗 애기 파이프파빗 뿌 어 누나 나도 있어 파란색 파이프파빗 엄마 애기 해 잘 택해? 그럼 난 이거 이거 완전 느낌좋아 좋지요 뿌 그래? 그럼 난 좀 신기한거 냈게 이거 파란색 말랑이 캐캐캐캐 우와 저거 뭐야? 신기한거야? 어 이거 봐 야는 보라색이야 사실 캐캐캐 정말이잖아? 다음엔 보라색도 했으면 좋겠다 보라색마을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우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좋아요 눌러야지 그럼 이제 승인? 승인 뿌 윙 узна 오 나 이 사이즈 팝이 desteyal 재밌어 왜냐하면 이거 엉마가 뭐라고 안해 근데 이건 엉마가 뭐라 그래 휘휘휘휘휘휘휘 오우 cé endurance 뿌 아이파빗驢 엄마 파이프파빗 가지 같이 늘어난다 개구리아 말랑이 재미더 캐캐캐캐캐캐캐婐 저번에 박 fee meeSi 누나가 이거 가져갔는데.. 다시 내꺼 오이 파란색 말랑이 신기해 재밌잖아 뿌! 다음 거래는 이겁니다 파란색 파빗 오 재밌겠잖아 나는 이거 천주사각 파빗이시다고 뿌! 오 천주사가 파빗 멋있지만 추가해주세요 추가! 그럼 전 이거요 이거 비눗방울이야 뿌! 이거 냈으니까 추가해주셔야 돼요 추가! 추가! 뿌! 오 비눗방울? 나 저거랑 똑같은거 있어 나도 가위바위보 되는 비눗방울 똑같지 똑같지? 오 그럼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자 가위바위보 해보자 자 좋아 가위바위보 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와 내가 이겼잖아 나 무기 사고 너 가위잖아 잡아 오 예스 내가 이겼다 아 망했어 우와 엄청 잘 불리잖아 신난다 뿌 뿌 뿌 뿌 어 나도 물어봐야지 잘 불리나? 봐봐 이렇게 나는 후 한번에 볼게 봐봐 오 잘 불리지 대박 오 이거 내가 살린다 살린다 오 살린다 재미있게 깨깨 이히 다음은 전 이거요 어머머스 파빗 그래요? 저는 이거요 해 파빗가방 헉 파빗가방이잖아 멋지지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해 주세요 추가 그럼 전 이거요 선물 퍼즐 밥이 뿌 퍼즐이라고 퍼즐 밥이 어때 신기하지 추가해주세요 오 신기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조개말랑이 진주도 나와 신기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오 신기하다 그럼 난 이 딸기말랑이 딸기말랑이 오 추가해주세요 추가 뿌 또 추가 그렇다면 난 이 코드송이 말랑이 신기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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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송이 말랑이 포도다 그래 그럼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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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와 재밌겠다 뿌 오 이거 느낌 너무 좋잖아 오 여기다 글리터 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 오 팍팍 튕길 것 같아 우와 코드송이 말랑이 여기 가방에 넣어볼까 가방에 쏙 들어가잖아 바꿔다녀야지 뿌 오 이거 느낌 진짜 좋아 이렇게 딱 막히면 정답 선물 팍이 또 되는 퍼즐 아 재밌다 캐캐캐 우와 색깔말랑이 거래 재밌다 뿌 맞아 재밌다 캐캐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빨강 파랑 말랑이 거래 대상동 다음 오키님꺼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1등 2등 3등 4등 오 사랑해요 이거 해주세요 오 사랑해요 이거 해주세요 오 사랑해요 오 마이비키 이거 해주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9살이고 아 그리고 도도 펜션에 놀러오세요 4등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계란 말랑이잖아 이걸로 엄마 소개해야지 계란판에 놓고 3등은 오 래핑테이프다 오 예쁘잖아 오 예쁘다 2등은 오 세컨대 꼼이다 맛있겠다 대망의 1등은 저한테 돈을 줬어요? 저한테 돈을 줬어요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떻게 여러분 아니 도연님 만원이 뭐 아 이 돈을 이렇게 큰돈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만원이면 엄청난 용돈인데 이거 세컨대컴 몇개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만원이면 20개를 살 수 있어요 이 돈은 제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지 마세요 이런거 보내지 마세요 저 방송에 안내 보낼거에요 이렇게 보내시면 알겠습니까 나머지 선물로 남은 감사합니다 이거 붙여야지 어? 신짱? 신짱 붙이는거 같네 김도연오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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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